아, 이거. 이게 더 힘든데? 침라인보다? 너무 높이 올라가잖아. 여기는 4코스. 의리 1번 코스입니다. 큰일 났어, 형. 이거 탈 때 잘 못 푸는데. 됐습니다. 저 마주 보시고 반대편으로 넘어가 주시고요. 905? 아, 또 헷갈렸어. 아, 또 헷갈렸어. 문제 좀 알려줘. 문제 좀 알려줘. 어려운 거 아니야? 아, 저 형 수학 잘하나? 제가 진짜 못하는데. 그때 저거 다 틀렸을걸, 저 형? 손으로 손잡이 잡으시고요. 천천히 뒤로. 잠시만요. 문제를, 문제를 봐야 돼요. 준비는 됐는데. 도전 외쳐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의리 1번 코스 갑니다. 도전! 갑니다! 다틀비! 다틀비! 하하! 다틀비! 하하! 하하! 오케이! 42! 어? 42! 확실해, 확실이야? 어! 얼굴 확실인데? 어, 확실해. 오케이, 42. 무서워, 안 무서워? 42! 문제 기억나요? 어. 정답은 42인데 문제 기억나? 나지? 문제 뭐야? 67. 아, 곱하기야? 오케이. 나까지 단순하겠다. 42. 42. 형, 이따 봐. 어?